아 그래요? 어? 원탱인데? 그럼 해요? 일단 해보죠 지금 원탱 원일러에요 저희 아 투탱이구나 겐지 우측에? 우측에 리파? 아나 피 너무 없어 오 뭐야 아나 있어요? 힐러 없어요 저희팀 오른쪽 리퍼 상대 투힐이네요 상대 투힐 원탱 조합이에요 와 아나가 있네 저거 아나 따야돼요 아나 프리엘하면 힐량 너무 커서 겐지 반피 오케이 리퍼 다운 오케이 겐지 다운 들어가죠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오케이 상대 아나만 없으면 돼 아나가 프리엘하면 힐량 개쩌는데 프리엘 못하게 겐지나 트레이서가 마크 쳐주면 돼 리퍼 왼쪽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리퍼한테 들어갔어요 궁 리퍼 반피 리퍼 반피 와 엄청 오지게 세다 진짜 리퍼 개피 상대 맥클 있다 진짜 미안해 미안해 너무 깝쳤어 와 이거 아나 컷 못하면 힘든데 브리엘 크리엘 사리아 떨어뜨렸어요 사리아 떨어뜨렸어요 과점에 경력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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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안에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절대 죽음않네 상대 토일이라서 상대는 유지력 엄청 좋거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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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ddd 로드님 d 겐지 dddd 로드님 d 이건벗기 먹었는데 상대방도 궁 있을 텐데 이제 제노타 오른쪽 제노타 아마 궁 찼을거에요 저희 머리 위에 리퍼 있어요 방안에 망형아 빠졌어요 저희 팀 리퍼 없음 자리아 에너지 꽉 찼어요 자리아 반피 상대 리퍼 따워 상대 로시오 개피 나이스 한 번만 막으면 돼요 상대 자리아 궁 찼을 거고 겐티 따운 상대 겐티 따운 상대 리퍼 따운 어 앞에서 터졌어요 석양 앞에 왼쪽 루시오 루시오 거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맥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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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아 개피 아 아 이게 힘들 것 같은데 거점 들어가야 돼요 아 안되겠네요 아 이거 빡세다 빡세여 또 투힐 들고 올 것 같은데 상대 89점이 랭킹 1일거에요 저희팀 로도그 따였어요 리퍼 왼쪽 오른쪽에 맥크리하고 겐즈 왼쪽 방해 자리야 제나타 다운 리퍼 왕영아 빠졌어요 겐즈 개피 겐지 다운 상대 겐지 다운 루시오 반피 리퍼 왕영아 빠졌어요 거점 왼쪽에 맥크리 있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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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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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선은 가끔 해요 어쩌다 가끔 진짜 겐지 너무 빡칠 때 트레이선아 거의 안 하죠 대체할 수 있는 탱거가 너무 많아서 윈선 또 특수한 상황 빼고는 되게 힘들어서 오른쪽에 그 오케이 리퍼 왕영아 빠졌어요 오른쪽 맥크리 리퍼 다운 맥크리 혼자 남았어요 맥크리 혼자 남은 나이스 상대 비트 썼나요 네 썼어요 응 자리야 왕영아 빠졌어요 딜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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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영아 빠졌어요 저희 팀 로드오고 잘림 촬촬촬촬 빼죠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잘랐어요 리퍼 조심 리퍼 왕영아 빠졌어요 루시우 비비고 있어요 루시우 비비고 있고 리퍼 들어왔고 리퍼 왕영아 루시우 비비고 있어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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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안에 궁 언제 차나요? 들어가죠 비트!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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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픽 추월 빠졌어요 자리아 개피 자리아 개피 겐지 하나에 너무 억으로 끌리면 안돼요 자리아 궁 쳤어요 오케이 나이스 먹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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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경화 빠졌어요 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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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예 겐지 무시하죠 좌측 1호 좌측 1호 아 근데 좌측 1호 가다가 겐지한테 그거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보죠 좌측 1호 모두 실전에서 어떨지 그렇긴 한데 일단 일단 가보죠 상대방이 정면 올 수도 있으니까 3 2 1 5 5 5 5 5 5 5 5 정면 오네요 상대방 5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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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있어요 원숭이 맥크리 우측 맥크리 거점 우측 어 맥크리 다운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하고 자리아 리퍼 개피 리퍼 망경화 빠졌어요 자리아 거점 왼쪽 왼쪽에 리퍼 위에는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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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자리아 개피 한 번에 밀고 들어와요 원숭이 일단 2층으로 점프했어요 저희 팀 맥크리 잘렸어요 오케이 겐지 잘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거점 거점 거점이 로드호그하고 원숭이 아 나 잘렸다 로드오브 개피 3텡이네 리퍼 뽑아야돼요 3텡이라서 리퍼 아 예 리퍼 뽑아야돼요 무조건 뽑아야돼요 딜러분들 한 분 리퍼 리퍼 원숭이 원숭이하고 로드호그 왼쪽 자리아 오른쪽 보고 있어요 석양 석양 우측 우측 석양 우측 오케이 자리아 다운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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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거점 거점 3텡 3텡하면 윈순 자주 뽑아요 겐지 가운더 칠 수도 있고 일단 방벽이 너무 변수가 커서 어 비빌때도 좋고 공으로 어그로워 갑이라서 제가 자리아 못 썼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겐지도 올라갔어요 겐지 내려왔어요 거점 겐지 다운 이거 밀고 가죠 루시오 개피 왼쪽 2층에 로드호그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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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쳤어요 로드호 그래프 조심 로드호 궁 원숭이 원숭이 석양 석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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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루시오 이속 때문에 아 계속 이속 자리 바뀌네 겐지 궁 나이스 와 루시오 이속 때문에 금방 맥크리 자리 와 피하고 뒤로 피했는데 갑자기 옆으로 확 바뀌네 솔져 76 작전을 시작한대 작전을 시작한당 로드리에서 왼쪽 58 스펀 위로 위로 나이스 아까 쟀던 맥인데요 괜찮아요 저희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우측에 리퍼 아 우측에 매크리 아 좌측에 좌측 매크리 매크리 다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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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주먹방에 다 죽네 로드워그 우측 어 이거 빼야겠네요 들어왔어요 거점에 자리하고 우측 로드워그 우측 로드워그 로드워그 웅 로드워그 오케이 로드워그 다운 제나타 있어요 제나타 제나타 왼쪽에 리퍼 왼쪽에 리퍼 리퍼 매크리도 있어요 아 끝까지 맞추네 저희팀 힐러 없어요 지금 메르시 거의 안써요 차라리 루시우스 투1이면 모를까 원힐에서는 거의 안써요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저 힐러 잘랐어요 예 오른쪽에 리퍼 리퍼 뒤쪽 오른쪽 리퍼 리퍼 노궁 리퍼 노궁 젠야타 노궁 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뭐에서 가죠 저 영상 루시우 영상 요즘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80점대에서 루시우 하는 거 엄청 다양하게 올리고 있어요 요즘 거 리퍼도 있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하거든요 올라운더긴 한데 모든 포지션을 다 하긴 한데 챔피언 폭이 엄청 넓은 건 아니라서 그래버 없어요 로드호그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다운 오케이 제니하타 다운 로드호그 왼쪽에 자리야 자 왼쪽에 자리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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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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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지졌네 다 지졌구나 아이고 리퍼를 1점 사야 될 것 같네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요 90포라서 위쪽에 위쪽에 리퍼 뒤 리퍼 일단 로드호그에 빠졌어요 아 궁 못쓰고 죽었어 리퍼 다운 상대 일러 없어요 로드호그 로드호그 나이스 아 이거 궁 안쓴게 오히려 궁 못쓴게 오히려 그거 될 수 있겠는데 왜냐면 이겼기 때문에 궁 하나 사른 거잖아 아 예 제가 합니다 제가 직접 전부 다 해요 물론 풀 영상이라 별로 편집할 것도 없지 편집자 둘만큼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케이 자리야 다운 아 하이라이트? 루슈나 하이라이트 보려고 하는 영웅이 아닙니까? 로드호그 왼쪽 아래에 있어요 호그 다운 호그 다운 제니아타 하고 비트 채워서 올 것 같네요 상대 앞으로 나오시지 호그 윽 음 각을 안주네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방 석양 석양 우측 리퍼 왼쪽 리퍼 왼쪽 리퍼 왼쪽 제냈다, 나이스 리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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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다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의 승리 정크릴 안쓴다니면 제가 오늘 두세.. 세번 썼을텐데 오늘만 해도 저는 리퍼하고 루슈하고 힐러하면 루슈하고 딜러하면 거의 리퍼나 솔져 어... 수비 영혼 같은 경우는 정크렛 빼고는 거의 안 쓰고 토르비언도 가끔 쓰고 어... 탱거 같은 경우는 디바, 자리아 두 개 라인 아주 가끔한데 라인 승률 너무 낮아서 거의 안 쓰고 윈스턴 가끔 쓰고 디바 자리아 어, 두 개 거의 요즘 디바만 쓰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포지션에서 한 두 개 정도밖에 못해요 할 수는 있죠, 올라온다기 때문에 빠지면 할 수 있어, 거의 82점이네요 82점이네요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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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